이야기하는지 키씨부터 만나볼께요 내가 니 소개를 안했구나 넌 오늘부터 내꺼야 뮤지컬을 해서던지 조금은 무서운데? 살짝 살인마의 느낌을 살았는데? 오늘부터 내꺼야 좀 미치관예스러운 아니죠? 자 태미씨 내가 니 소개를 안했구나 너 오늘부터 내꺼야 3 2 1 내가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늦게 하는거에요? 아 늦게 하는거 맞아요 3 2 1 내가 아직 니 소개를 안해 나 오늘부터 넌 내꺼야 다른 면에서 좀 느끼하긴 하네요 자 이제 총연씨입니다 3 2 1 내가 니 소개를 안했구나 오늘부터는 내꺼야 어 그거 영어는 영어던거 하겠다는 배우가 없어 이거 같은데?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